박상미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섬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시는지요? 저는 이 아름다운 섬, 그러나 수도 서울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섬에서 저만의 꿈을 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멤버이자 사랑하는 섬의 섬의 섬 사랑하는 섬의 섬의 섬 워지, 여러분이 더 많은 우리의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명이라도 공감하지 못하면